하늘은 이스비처럼 우이네 저희에게 내어줄시옵소서 하나, 두, 셋, 넷 켜져가는 촛불 속에 기다리는 우리 마음 예수님을 기다려요 자슴에 샘, 지에 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주님 먹는 것을 통해서 원죄가 들어왔고 또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살과 피를 내주시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는 생명이 들어왔으며 첫사람 아담 흙으로부터 흙의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빚으실 때도 먹는 것에 대해서 낮추시고 굶주리시고 그리고 영과 육을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저희들을 빚어내시는 주님의 광야의 능력 앞에 저희들이 오늘 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민숙이 가장 중요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은 가슴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가슴 안에 깊이 깊이 짝이신 우리의 엄마 성모님의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재 55페이지를 보시면 민숙이의 개요가 나오는데요 그 페이지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60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55페이지죠 민숙이 개요 자 일부에는 제 강의 진행 예상은 예상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55페이지에 민숙이의 개요를 합니다 개요를 해서 내용 구분과 함께 민숙이의 흐름 의미 또 정탐사건 공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 탈출기에서 했던 것에 대한 반복이지만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완전히 정리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반복 중에 중요한 맥을 정리해서 제가 줄기를 이렇게 엮어드릴 거예요 그거에 유념하셔서 잘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본문 스케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민숙이 본문 스케치가 1 나왔죠 본문 스케치 1이죠 그러면 본문 스케치 1이 58, 59, 60까지가 본문 스케치 1이에요 그리고 61페이지 보실까요? 61페이지 보시면 본문 스케치 민숙이의 구조 2라고 나왔죠 그게 사실은 본문 스케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스케치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구조를 보는 거예요 문단을 나누거나 구조를 보는데 지금 61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보는 한 편의 논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제가 이해한 부분을 가지고 은혜롭게 치우정 말씀하고 연결을 하면서 어떤 내비기라고 하는 아론의 제사장 줄기가 민숙이 전체의 사실 그 중간에 중간에 기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양편이 법과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갖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음 민숙이가 또 구조가 그렇네 그리고 새로운 구조를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고요 여기에서 레마를 한번 터치하고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까지가 오전에 해야 될 그러니까 오전에 해야 될 분량인데 정리한다면 민숙이 계열을 다룬 다음에 본문 구조에 대한 스케치를 1, 2를 다루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전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1번에 아리스모이 민수 중심 하느님의 구원계 1차 플랜 2차 플랜 이런 거 나오죠 69페이지를 보시면 2부에 고센에서 모아까지는 민수와 광야 이야기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민숙이에서 예를 들어서 모세 5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를 뽑아라 특히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뽑아라 그러면 이 민숙이를 다녀오고 뽑지 않을 수가 없고요 뽑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민숙이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을 좀 뽑아내봐라 그러면 민수와 광야입니다 민수 관점으로 보느냐 광야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 번 제가 이렇게 언저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터치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용어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그 맥의 줄기를 잘 제가 묶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민수와 광야 이야기 그러면 69, 70, 71 이렇게 하고 나면 68페이지에 이 시띔 음란 사건이라고 하는 민숙이 25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민숙이 25장이 앞에 1차 민수와 2차 민수 사이에 25장을 두고 도대체 시띔의 음란 사건 바하를 숭배하며 푸오르시에 있었던 그 아주 진짜 추저분한 미디안 여자들 모함 여자들하고의 그런 어떤 육적인 음란 그리고 바하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 1차 민수와 2차 민수를 어떻게 연결해서 이거 이해하면 좋을까 라는 이야기를 그 부분을 68페이지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민수 중심이냐 광야 중심이냐 이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마지막 래마는 지금 여러분들 표시에는 쳐다보라 쳐다보라라고 하는 불뱀 사건이 지금 안 쳐져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요한복음 가서도 또 어차피 해야 되고요 그동안에도 많이 했고요 철회때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약쯤 가서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그대로 그냥 패스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민수기의 개요이고 또 민수기의 민수 관점이냐 광야 관점이냐라고 하는 민수기 전체의 그림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래마는 민수기 33장 광야를 40개의 정거장으로 쭉 나열해 놨어요 그 40개의 정거장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오리게네스 제가 한 게 아니고 오리게네스 교부가 분도 출판소에서 나오는 성경 주회 거기에 이 40개의 정거장을 이름의 지명의 뜻을 가지고 단계로 영적 성장 단계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제가 이 민수기 33장을 광야의 용비어청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한 16강 정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광야에서 40개의 정거장이 갖는 의미 그것을 오리게네스 교부가 다루었던 유혹의 4단계로 우리가 유혹은 과연 우리한테 왜 있는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유혹의 효능은 뭘까? 유혹은 어떻게 이기는 걸까? 유혹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 이런 의미로 유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야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 민수기 그야말로 개요와 그 다음에 민수기의 두 가지 관점 민수와 광야의 관점 그리고 광야가 갖고 있는 유혹의 의미 이 정도면 여러분 민수기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선포하셔도 됩니다 민수기에 대해서 오늘 이잡듯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정리할게요 자 그럼 1부 갑시다 1부 자 민수기는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급의 여정 중에서 이 신하이산서부터 여기를 거쳐서 카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세계의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 캠프를 갖고 있어요 세계의 이런 지명의 캠프를 갖고 있습니다 탈출기는 고센에서 신하이산까지만 알면 되는데 민수기는 이 신하이산에서 딱 공유하고 들어가잖아요 신하이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민수기가 딱 허리를 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10장 민수기 10장 11절쯤 돼야 카데스로 올라가고 자 카데스에서 민수기 21장쯤 되게 되면 동편 요르단 트랜스 요르단을 점령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모압 평지에서는 점령하고 21장부터 2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차지해야 할 가난한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 제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제사 행정적인 부분들 제의적인 부분들 또 그런 걸 넘어서서 예배적인 부분들 그 위에의 율법 법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죠 법적인 부분 안에서 어떻게 여길 들어가서 살아낼 것이며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분배하며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통치할 것인가 자 다스림보다는 통치가 더 좋겠네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하는 장이 21장 도착해서부터 36장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뒤로 가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들도 어떤 이제 상속을 받는 상속특례법이라든지 또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라든지 요번에 도피성은 중요하지만 안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어차피 신명기 가면 다뤄야 되거든요 여호수화 가서 또 다뤄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은 민수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탈출기서부터 도피성에 도피성에 모형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민수기를 거쳐서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화까지 도피성에 광맥이 있어요 그럼 도피성만 갖고 여러분들이 두 시간 정도 맥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또 여자 상속특례법 딸 가진 집안, 그러니까 집화 중에서 딸만 있는 집안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녀들 집화끼리 결혼하는데 남의 집화에다가 딸이 시집을 가면 그 어떻게 땅이 이렇게 막 어떻게 땅이 경계가 막 무너질 거 아니에요 아들 많은 집화에서 땅을 많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셔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자들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례법이 어디서 제정되느냐 하면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아평지에서 이런 것들이 제정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후계자가 세워지는 과정들이 이 21장부터 37장, 36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민숙이의 개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급의 여정이며 카데스 바네아를 그린 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대 문학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이 말은 카데스 바네아의 사건에 대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 신하이산에서 여러분 보면 민숙이 1장이 아직 신하이산에 있을 때잖아요 그때 1차 민수가 신하이산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민숙이 1장입니다 그리고 모아평지 가서 두 번째 2차 민수를 할 때 여기는 2차 민수는 민숙이 26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숙이 1장과 26장 사이에 많은 스토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카데스 바네아에 있다는 거죠 카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마치 이게 가로 열고 닫고처럼 이렇게 수미 쌍관의 어떤 수미 쌍관 법이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미 쌍관의 어떤 그런 구조처럼 1차 민수와 민숙 1장 2차 민수 민숙 26장 그 사이에는 카데스를 품고 있다 그래서 카데스 바네아의 파란 광야라고 하는 그 카데스 광야에 대한 스토리로 이렇게 민숙이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핵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 구분을 보면 이렇게 세 세대로 구분이 돼요 1장부터 12장은 9세대를 준비하는 곳이에요 13장부터 25장 9세대가 실패 신세대 준비 이게 26장부터 36장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12장이면 신하이산에서 바스카 지내고 그죠? 바스카 지내고 민수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신하이산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신하이산에서 있었던 민숙이 것만 한번 챙겨 보세요 민숙이 1장에 뭐 있었어요? 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1차입니다 또 바스카 지냈잖아요 9장에서 물론 바스카가 먼저입니다 자 바스카 지내고 민수 1차 했어요 그리고 10장에 나팔불면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게 민숙이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에 출발은 하지만 11장 12장이 출발을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9세대가 준비되는 기간을 여러분들 12장까지를 9세대가 이제 뭔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준비의 시간 주로 신하이산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3장에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10장은 출발 13장은 정탐 아주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이런 머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13장의 정탐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38년이라는 카데스의 징벌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 9세대가 9세대가 거길 못 벗어나고 38년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긋지긋한 광야가 발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냐면 25장까지 왜냐 26장에는 민수가 2차 민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2차 민수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2세대를 세는 거예요 여기 1차 민수 때는 1세대 고샌땅에서 20살 이상짜리 되는 사람들이 병적 조사했잖아요 일반 인구 센서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하이산에서 있던 1차 민수는 1세대를 셌어요 고샌땅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됐던 사람들 26장쯤 가면 민수가 2세대를 시게 됩니다 2차 민수는 그러니까 민수기는 왜 민수냐 민수기의 남동생 이름이 아니라는 거지 민수기 누나고 민수가 남동생 이름이 아니라 민수는 이따 제가 이제 할 거예요 그 numbers 이게 센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센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교재는 아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메모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읽으면서 볼게요 때문에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민수기 그러면 딱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1장 1차 민수 26장 2차 민수 그 가운데 가데스바네야 그리고 그 26장 이후로 26장 이후로는 아까 제가 21장서부터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26장에 2차 민수하고 나서부터는 뭐 했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통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법을 만들며 행정을 정비하고 민수를 통해서 정비한 그 2세대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들이 법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2차 민수 이후에 36장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찌 보면 어찌 보면 꼭 그렇게 말은 하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26장의 2차 민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불옥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불옥을 붙여놓은 것 같은 후기를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 요정도 큰 그림 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교재 보세요 읽으면서 제가 또 이제 설명할게요 55페이지입니다 자 1번 창세기 시작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하나의 두루마리로 보는 것은 탈출기와 민수기가 서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간 이동과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합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자 탈출기는 시나이산이 베이스캠프고 줄 치세요 탈출기는 시나이산이 베이스캠프입니다 탈출기는 그 다음에 베이스캠프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어디가 베이스캠프일까요? 무아편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추가 설명을 한다면 아까 제가 했던 그 이야기를 조금 끌고 와서 한번 볼까요? 자 시나이산에서는 이 시나이산의 베이스캠프는 탈출기의 베이스캠프는 이 시나이산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는 베이스캠프가 됐냐 사실상은 여기서 준비한 모든 것들은 여기를 들어가기 위함이었어요 가난한 땅을 사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여기를 무조건 올라가라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죠? 그러면서 올라가라 하는데 그게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면서 또 안주하고 싶은 그들의 편한 마음 이 편한 마음도 사실 안주하고자 하는 이 마음도요 하느님의 뜻에 굉장히 크게 어긋날 때는 이것도 사실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칠죄종 중에 해태라는 게 있잖아요 게으름 자꾸 미루는 거 아 내일 해야지 뭐 다음 달에 해야지 이게요 해태도 자꾸 뭔가를 미루고 제 시간에 일을 못 해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둠이에요 게으름도 어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어때요? 성공하는 거 봤어요? 옛날에 어떤 대기업의 회장 되는 그 분은 약속 시간에 단 1분이라도 늦으면 그 사람하고 절대로 계약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가 막힌 요즘 같은 세상에 차가 막히면 차 막힐 거 다 계산하고 와야죠 그만큼 그 계약권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았다는 거죠 목숨 걸지 않았으면 분명히 계약 때부터 시간을 어기면 이 사람은 납품 시간도 어긴다는 거죠 오단을 줄 필요가 없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분의 전기에서 내가 한번 읽었어요 그런데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극성 맞을 정도로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 대가를 치를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뤄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훈련하는 줄 아세요? 왜 나를 공동체에 묶어놓는 줄 아세요? 왜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식별하고 멘토를 갖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은요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것에 그래서 거기서 나를 빚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한 사람과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밀착력, 응답을 받는 속도, 고난을 해석하는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은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은 오늘이 내일인 것 같고 내일이 모레인 것 같고 이달이 다음 달인 것 같고 올해가 내년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간 시간은 나한테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몸이 많이 아프거나 그럴 땐 쉬어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자꾸만 뭔가 감정적인 부분 안에서 힘들어서 미루고 또 내 체력적인 부분 안에서 힘들어서 미루고 이거는요 여러분 사명자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뭐 불평하는 정도 또 안주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거 게으름, 해태, 뭐 좀 게으른 거, 불평하는 정도 그리고 뭐 못 믿어서 이렇게 주님한테 불신앙하는 거 또 주님께 이렇게 반항하는 거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38년을 발생한 죄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카데스 38년 여기서 하느님이 가장 중요하게 매섭게 지석한 것은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순명하지 않아요 불평 들어오고 게으름 들어오고 불신앙 들어오고 주님 앞에 반항하고 억울한 마음 딱 들어차 있으면 절대로 순명할 수 없습니다 굴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순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모럴 그 도덕성에 여러분들이 윤리성과 도덕성이 비춰본다면 아이 뭐 불평 좀 했다고 뭐 좀 게을러서 좀 뒹굴뒹굴 했다고 해서 그 말 할 만하니까 좀 이렇게 미루어 미루고 좀 오늘 할 거 뭐 다음 주로 미루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주님 앞에 뭐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신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없다고 인정한 거고 좀 내가 생각할 때 난 아직 뭐 믿음이 여리니까 주님 이렇게 하시면 나도 생각이 있어요 그러고 막 반항했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어떤 죄라고 하는 거 앞에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분명히 민숙 21장에도 지난번에 봤잖아요 불평하는 죄를 지어서 불배물 보냈다 그러죠 불평하는 죄를 지었다고요 살인죄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에요 불배물 불평한 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이렇게 강의하는 저도 사실 강의는 어떤 때 자기 자신할 때 할 때 있잖아요 강의하는 저도 그런 저런 부분들 안 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불평할 때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저는 그거는 꼭 합니다 성찰은 꼭 합니다 뭔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단어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단어를 내가 귀에 내 귀에 딱 들리는 그 순간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그 성찰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찰은 꼭 해요 그럼 여러분 성찰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 기도도 물론 일어나서 우리는 꼭 아침 기도를 합니다 완전 새벽 기도는 아니죠 저희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6시가 저희들은 아침 기도인데 저녁 기도는 각자 부분별로 이렇게 마리팀은 마리팀, 1팀은 2팀은 2팀은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각자 마무리 기도를 해요 저녁 기도를 조배 형식으로 하든지 성무일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걸리거나 내가 오늘 낮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성체 앞에 다 15분, 30분이라도 잠깐 앉아있는 습관을 들으면 참 좋고요 그게 만약에 성당에서 그게 안 되는 성당에 그 시간에 가는 게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렇게 하세요 또 차려서 앉아있고 묵줄 들고 촛불 키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다 가족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 전에 그렇게 했어요 막 기도하는 거 빗박이 있고 그럴 때는 자리 피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우려면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야죠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서 눕기 전에 눕기 전에 성어 굽고 앉아계세요 그냥 이부자리 속에 그리고 주님께 봉헌하시면서 그 하루 지낸 걸 봉헌하시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살은 그 모든 것 중에 무엇이 제가 하느님 보시기에 그렇게 뭐랄까 보기 싫었던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5분 정도 앉아있어요 그 전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제가 이제 센터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성체는 이제 이렇게 편안하니까 이제 성체 앞에 가서 하지만 그 전에 막 기도 빗박 받고 그럴 때는 앉은 자리에서 했어요 성어도 못 껐어 하도 그냥 옆에서 뭐라 하니까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잠이나 좀 자자 이런다고 옆에서요 그 기도하면 그래서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서 잠옷 갈아입고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눈치 봐서 눈 감고 있으면 성어 굽고 안 보는 데서 성어 만약에 눈 뜨고 있거나 책 보고 있거나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뭐 해? 생각 좀 해 생각 좀 하느라고 뭔 생각? 돈 벌 생각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하도 시간이 나고 있는데 맨날 생각만 돈 벌으면 어떡하냐? 지나 벌어야지 나가서 그래서 기다려 나 벌 때 되면 벌어 그럼 오늘도 생각만 해? 그럼 오늘도 생각만 해 그랬던 시간들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잠을 자다가 깨요 깨면 어떤 때 새벽에 꼭 깨우실 때가 있어요 기도가 부족할 때는 기도시키실 때는 첫째 기도형을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정하지 않아요 하느님 정하셔요 공동기도 이외에 개인기도를 원하실 때는요 당신이 깨우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하느님이 정한 시간에 때우신 거는요 정신이 맑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한 시간, 길어야만 한 시간이죠 30분 한 시간을 기도하고 자도 그건 안 피곤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육의 리듬이 깨졌거나 영적으로 내가 뭔가 분심들을 잇거나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상처가 반응이 되거나 이럴 때 밤에 이렇게 씩씩 떠서 잠 못 자는 건 당연히 그 다음 날 피곤하죠 그런데 주님이 깨워서 기도시켜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많이 체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깨워서 기도시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밤중에 깨우더니 요즘에 이제 새벽에 깨우세요 새벽 3시만 되면 영락없이 일어나 지금 며칠째 이릅니다 며칠째 지금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는데 얼마나 머리가 맑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준비할 거 준비하고 전날 말씀 준비해 놓은 거 총정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새벽 아주 기가 막혀 눈을 딱 뜨면 3시야 어쩌면 그렇게 새벽 3시가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요 1분 1초도 안 틀려요 딱 바늘이 벌써 12시에 딱 가있어요 큰 바늘이 이렇게 3시에 이렇게 딱 집 가고 영락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우실 때는 기도 지향도 주세요 뭘 기도하라고 자 이게 기도까지 얘기가 좀 조금 멀리 갔는데 다시 원점을 한번 돌아볼게요 유턴에서 돌아본다면 지금 불평, 안주하는 거, 게으름, 또 반항하는 거, 불신앙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죄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걸로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지만 주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민숙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각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죄와 세상적인 죄는 다르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아휴 그래 나는 이제 좀 부지런히 살아야지 이런 생활수칙이 아니에요 죄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위험수를 좀 높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가 베이스 캠프고 여기 모합은 모합 형제는 민숙이가 베이스 캠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신하이산의 탈출기가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를 거쳤다가 카데스를 거쳤다가 정탐도 하느님 입장에서는 필요 없었어요 여기는 거치는 곳이었어 하느님은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가난에 대한 준비를 했죠 이게 1차 플랜이죠 그래서 이걸 했는데 여기서 결국은 징벌 때문에 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8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를 올라갔을 때 여기서 베이스 캠프가 한 번 더 마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게 1차 플랜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해하십니까? 이제 이게 이제 2차 플랜이 되는 거예요 2차 플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는 여러분들 히말라야 등반하시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세요 그냥 무작정 가지 않잖아요 베이스 캠프를 반드시 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사고가 생기거나 그런 일 생기면 베이스 캠프로 내려오잖아요 그 베이스 캠프에서 모든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상비적인 사람 낳친 것에 대해서 구급을 한다든지 뭐 식량에 대한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교육적이고요 굉장히 치밀하시고요 그리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사람이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 그렇게 아구를 맞출 수가 없어 각이 딱딱 맞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나 또 어떤 이 사건적으로 보나 뭐 그 뭐 감정적으로 보나 설명할 수 없어 그만큼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탈출기의 베이스 캠프는 신하이산 민수기의 베이스 캠프는 보압 경제 이게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지울래와 지울 수 없는 밑그림처럼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모세호경만 여러분 잘 하고 나면 묵시로까지 거져먹어요 네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스 캠프 하나가 더 나오죠 자 여호수화는 뭐예요? 길가리 베이스 캠프예요 왜냐 지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길가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렇게 들어가요 길가리 가서 여기서 베이스 캠프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다음에 예리고를 거쳐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기부원 속아서 조약을 맺은 기부원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남쪽으로 치고 북쪽으로 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치 인천 상륙 작전처럼 허리를 자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지도가 이렇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자르고 들어가는 정복의 여호수화 시대에 가면 여러분들 여호수화 때 정복과 통치 시대 때 여러분들 이거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때도 베이스 캠프가 있어 그게 어디냐? 길가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2번 유대인의 유대인 시작 유대인의 히브리 명칭은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네 그 뜻은 광야입니다 민숙이의 전체 이야기가 광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렇게 부릅니다 시라버로는 이 책의 내용에서 숫자라는 뜻으로 아리스모이라고 부르고 같은 뜻으로 라틴어에서도 그거 오타입니다 거기 지금 보면 라틴어가 L-E-B-E-R로 되어 있죠? L-I-B-E-R로 고치세요 L-I-B-E-R로 고치시면 됩니다 이게 라틴어에서 책이라는 뜻이에요 리버 발음은 그냥 발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소리나는 대로 리버 그리고 거기 나오는 데가 뒤에 나오는 게 누메리입니다 누메리 그래서 이 루메리라는 뜻이 이제 술을 샌다 이런 뜻이고요 그 앞에 리버라는 말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말할 때 라틴어 경전을 표시할 때 라틴어 성경에서는 앞에 리버를 다 붙여요 리버, 루메리, 리버모, 리버모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민수기에서 민수기 1장과 26장 이스라엘 백성이 병족 조사, 인구 조사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1차 민수와 2차 민수 사이에 광야 이야기, 카데스 이야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한자로도 표시되어 있죠 백성 민자에다가 수를 샌다는 것에 기록할 기자 그래서 민수기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민수기는 민수기는 이따가도 하겠습니다만 베, 미드바르 이거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베트 이렇게 해서 이게 말하자면 전치사야 뭐뭐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음은 빼고 자음만 쓴다면 미드, 그 다음에 베트 한 번 더 들어가고 자 이렇게 미드바르 이게 이게 베 베, 미드바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 미드바르 베, 미드바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좋게 제가 영어 달아드릴게요 그럼 보세요 베, 미드바르 이거 뭐고는 뭐고는 뭐뭐 안에 라는 전치사야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뜻이 돼요 괭자가 됐네요 자 광야에서 이건 광야라는 뜻이고 광야 안에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 그래서 이 민수기의 제목이 사실은 베, 미드바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70인역에서는 70인역에서는 시라보로 표현할 때 아리스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리스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스모이 아리스모이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광야에서라는 뜻이고 이거는 민수라는 뜻이에요 민수 민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할 때는 베, 미드바르 민수기 할 때는 아리스모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중요한 거는 광야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 민수 관점에서 볼 거냐 민수 민수 관점에서 볼 거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광야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스토리가 나오겠죠 사건 근데 민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1차 민수와 2차 민수를 왜 했느냐 하는 거야 그건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뭐예요? 전쟁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가난의 정복을 위한 거예요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이따가 제가 이따가 또 연결해서 할게요 우선 이 정도만 거기다가 메모 토 달아 놓으시고 뒤로 넘어갑니다 56페이지 민수기의 흐름 갑니다 읽을게요 이야기의 흐름에서 시작 이야기의 흐름에서 볼 때에 민수기는 탈출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수기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다 억압으로부터 자유 줄치시고요 자 그 여정을 위해 먼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도적 조직적으로 정비 동그라미 치세요 행정과 제도가 조직적으로 정비되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비되고 이를 통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구현하게 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가난을 점령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복하고 분배하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조직과 행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1차 민수와 2차 민수가 민수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헤드쿼터로 이게 등장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근데 하느님은 조직을 정비하고 행정을 정비하고 인구를 다 세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다 세고 다 정비하여 이상적인 하느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로 성경을 여기 교재를 보시면 그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은 전혀 그와 관계가 없어요 조직을 정비하든지 말든지 무슨 뭐 인구 조사를 병적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관계없고 반복적으로가 아주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또 나오죠 불평 반영 여러분 모세 오경의 광야 중에서 광야가 왜 생겼으며 광야에서 왜 하느님이 진노하셨냐 딱 한 가지예요 불평이에요 자 우리 옆에 옆에 계신 우리 그 아리따운 천사분한테 우리 참 이렇게 구마 한번 합시다 어둠을 향해서 우리 좀 선포 좀 해봅시다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부터 불평은 뚝 하시라고 시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거 있죠 한마디 더 하세요 왜 왜 이렇게 한번 반항할 때마다 6개월씩 응답이 늦어진다고 말해주세요 시작 네 라고 말할 때마다 응답이 6개월씩 늦어집니다 그 말은 이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제 정리하는 의미를 말하면 하느님은 불평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당신 다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당신 다 계획이 있거든요 당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관이 있으세요 그분은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하느님은 아까도 보세요 1차 플랜 2차 플랜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 모아평지 말고 또 다른 어떤 연장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3차 플랜도 있었을 거예요 가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은 주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대로 왕코에 걸린 거야 어떻게 하느님을 이겨 하느님을 어떻게 이겨 먹어 절대로 이겨 먹지 못합니다 정말 저희가 쇄심줄이라면 진짜 진짜 주님은 쇄심줄보다 더 센 게 뭐야 철심줄 그래 좋아 좋아 철심줄 나도 하나 배웠다 우리가 쇄심줄이면 진짜 주님은 철심줄이에요 그리고 당신 뜻에 안 맞는 거는 뭐라고 말을 하던지 불평을 하던지 뭐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당신은 당신 할 일을 꾸준히 하셔요 그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맥이에요 성경의 맥이 뭐냐 유머스러운 말로 정리해봐라 두 개의 단어로 그러면 쇄심줄과 철심줄의 싸움이에요 쇄심줄과 철심줄이 어떻게 서로가 밀당을 해가면서 가는가 라는 이야기 어떻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교재 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불평과 반역과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그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한 채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르단 동적을 점령하면서 예리고 아 요르단 강가에 모아 벌판에 이렇게 되지만 결국 이때 앞에 앉아서 신명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닌 2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또 한 번 26장에 하고 재정비가 돼요 그리고는 모세의 후계자가 세워지고 여우수화가 후계자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미 정복한 땅과 앞으로 정복할 땅에 이미 정복한 땅이라면 지금 요르단 동편 문하세반지파 루벤지파 가드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미 정복된 땅과 정복할 땅의 분배를 위한 모세의 지침을 전하면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흐름이 마무리된다 그 모세의 지침이 뭐냐 신하이산을 베이스캠프로 하면서 탈출기에 있었던 성막 짓고 율법 받고 그리고 거기서 민수했던 그 신하이산 계약에 대해서 그걸 설교로 쏟아놓는 모합계약의 신명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의 지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침이 전해지면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 마무리된다 이게 이제 신명기까지 가서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의 의미 민수기는 시작 민수기는 하느님 백성이 광야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을 지켜내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 광야는 이스라엘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맞서는 장소로 그려졌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광야는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뭐예요? 축복과 보호를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들은 모세와 하느님에게 뭐예요? 불평하고 때로는 반역을 저지르면서 어디로 나아가기보다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집트로 회귀하고자 하지마 회귀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돌아가고자 하자 이 말이죠 돌아가고 싶어해요 다시 옛날로 반 출애급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보존해 그래도 하느님은 계속 거룩을 외치면서 계속 거룩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민숙이는 출칩니다 시작 이렇게 민숙이는 계약에 충실한 하느님의 모습을 그리며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기에 지친 그리고 자유를 향한 두려움에 빠진 모든 세대의 모든 이들의 하느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그래서 민숙이는 핵심 단어를 뽑아내라는 방황입니다 그러나 이 방황은 하느님이 보실 때는 축복이에요 그 고난의 축복 속에서 하느님은 계속 거룩으로 빚어내는 하느님의 일하심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민숙이고요 자 여기 약속의 땅이라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이집트의 그 회기 그러니까 약속의 땅과 두 단어가 나와요 약속의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반에집트입니다 환에집트라고도 표현해요 반에집트 에집트 그러니까 환 에집트라 표현하지 말고 출애국 환출애국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에집트에 반한 게 아니라 출애국에 반한 거니까 환 내지는 반 에집트 반 그 출애국 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영성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우리에겐 천국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반 출애국은 다시 말하면 세상 우리가 다시 다시 옛사람의 근성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 세례받기 전에 좋았던 그 시간들 봄날 같은 그 시간들 그때는 몰라서 죄 맘대로 졌고 그냥 십자가 뭔지 몰라서 맨날 십자가 질질 끌고 다니든지 어디 갔다 갔다 내 핑계 쳐버리든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정대로 살았는데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래서 반 출애국과 약속의 땅 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민수기에서 비교해야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자 그렇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줄 칩니다 민수기 13장 정탐 사건은 너무나 많이 말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읽을 때 줄을 치세요 민수기는 13장 가난 정탐을 시작된 광야의 생활을 중심으로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 2장의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 핵심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의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사실 정탐꾼을 보내는 게 하느님의 원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차선책이에요 그래서 정찰을 다녀온 이들이 철병거와 거인 당시 거기에는 철기 시대에 이미 돌입했기 있었기 때문에 필리스티아인들은 살고 있었고 그 땅을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하죠 두 사람만 빼고 요수와와 갈렘만 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메뚜기 콤플렉스가 들고 나와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 사람들 어떻게 당하겠냐 그 거인들을 그 대단한 이 철이라고 하는 철기 시대에 이제 돌입한 그 사람들의 이 철기로 만든 무기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거의 핵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핵무기예요 미사일도 아니야 핵무기야 핵무기 저거 떨어지면 초토화된다 이거지 우리는 뭐 뼈도 못 줄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대한 그들 장사 이게 자이언트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메뚜기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의 13장에 보면 메뚜기라고 표현이 나와요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보고를 듣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다들 뭐라 그러냐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땅에서 죽어버렸으면 아니 차라리 나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죽어버린 게 더 날 뻔했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를 수도 없이 뱉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그 소리에 너무너무 속이 상 그러면 야 이놈들아 주님 이제 하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야 이놈들아 야 이녀석들아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메뚜기의 아버지였냐 나 메뚜기의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뭐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가 되면 메뚜기가 되면 하느님은 메뚜기의 하느님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느님이 뭐예요 별 볼일 없는 잡신이 되어버리는 거지 하이갓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사실 이제 민숙이 13장에 나오는 정탐사건이에요 그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좋아 그러면 니들이 뱉은 그 말 그대로 해줄게 1년 정탐을 하루 40일 정탐했잖아요 40일이니까 하루 정탐을 1년 따져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못 벗어나 그게 바로 하느님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했잖아 난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뒷짐 짓고 절대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난 뒷짐 짓고 아무 일도 안 해 너희들 다 죽을 때까지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게 그 이 13장의 정탐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대가 왜 다 죽게 됐냐 불평하다가 죽었다니까요 예? 거기다 써놓으세요 불평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조크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어 뭐야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어? 주님 이러시면 안 되지 어? 왜 이러시는 거야 왜 나한테 왜 왜 나한테 왜 이래 왜 그렇게 외자를 한 번 하시니까 외칠 때마다 6개월씩 응답이 늦어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수도 없이 죽고 싶다 그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죽고 싶다는 말 잘하는 민족도 없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배가 풀러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신경질 나서 죽겠다 아니 제가 그 이번에 이제 그 석사학위 수여를 받을 때 학교에서 가족 중에 그 이제 거기 선생님이 석사학위를 받는 그 받을 때까지 가족 중에 이렇게 많은 헌신이 있었을 거 아니냐 도와준 가족이 있으면 하나 추천을 해가지고 이름을 써놓으래요 그러면 명예 석사학위를 준대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했을 것 같아요? 예? 그쵸 장부를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도 아들딸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부를 써서 넣었어요 그리고는 졸업식 하는 날 저기 명예 석사학위를 준대니까 갑시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사실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 그런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는 줄 아세요? 아주 짜증나도록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죽겠대 그래서 그때 이제 죽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네 아니 좋기만 하지 죽지는 말라고 내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웃었던 기억이 났는데 얼마나 좋으면 짜증나도록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 참 그것도 또 위로가 되는가 보다 가족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학교에 그런 제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처럼 죽겠다 그러니까 죽겠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한국인 정서의 언어로 말하면 죽겠다는 의미는 최고의 수를 이야기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상 화날 수 없다는 거고 그 이상 분노가 침이는 것에 그 이상이 없다는 어떤 최고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겠다라는 소리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죽겠다라는 이 죽겠다는 뜻은 불평의 최고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의 최고치 난 이 이상 불평 아무튼 내가 진짜 너무너무는 사는 게 지겨워 정말 난 지긋지긋해 정말 난 지금 죽어버리고 싶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시잖아요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제발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속으로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죄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술로 뱉지 않는 것만도 영권입니다 아멘이죠? 네 별표 밑에 2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자 민숙의 공간이동은 신하이산 칼데스바네아 모합평지 신하이산 떠나는 거 민숙이 10장 파란광내 진친 거 12장 아모리 땅에 자리 잡은 거 21장입니다 그거 장절이 있으니까 여러분 찾으실 수 있죠? 그거는 넘어갑니다 별표 줄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민숙이의 지역적 배경은 일장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던 신하이산 그곳을 떠나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던 칼데스바네아 그리고 가난한 땅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여 2세대들의 사건이 벌어지는 모합벌판입니다 그래서 신하이산 칼데스바네아 모합평지 복습입니다 고샌땅 떠났습니다 두 달 만에 신하이산에 왔어요 성막 찍고 레비기 받고 두 번째 빠스카 지내고 1차 민수하고 민숙이 10장 11절에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이제 칼데스바네아에 구름이 내려앉아서 이 칼데스바네아에 가서 진을 쳤는데 그 칼데스바네아 진을 친 파란광에 진을 친 것이 민숙이 12장 16절이에요 민숙이 12장 16절입니다 차선책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13장 정탐사건이 있고요 이 정탐사건 때문에 결국은 불평하고 불신앙, 메뚜기 컴플렉스 그런 것들은 하느님께 반항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가렸죠 내가 메뚜기의 아버지냐? 나 그럼 메뚜기의 하느님이냐?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메뚜기의 하느님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이 발생했고요 결국은 38년을 다 채우고 엘라스로 내려왔다가 킹즈웨이라고 하는 에동과 모합을 변방으로 돌아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모합평지에서 자 위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신명기라고 하는 세 편의 설교가 쏟아져서 이 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때 동시화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동시화면으로 패러다임을 넣어놓으라고 했어요 그 일이 있을 때 밑에 모합평지에서는 바짝 어른 발락왕 바짝 어른 모합의 왕 발락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박수무당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동편 요르단을 땅 등기 내고 앉아서 지금 앉아서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언젠간 이렇게 치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이 모합평지의 베이스 캠프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허리를 자르고 서쪽 가난을 들어가는 게 사실은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발락왕은 얼어붙어가지고 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내려올 거라고 하는 그거에 겁을 먹은 거지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발람보러 이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저주해달라 하는 거예요 저주해달라 그러는데 그 신탁이 4번이 나오는데 22장부터 24장까지 4번의 신탁이 전부 축복의 신탁이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나온 게 바로 왕홀입니다 왕홀 그죠? 왕홀이 나올 거다 저 야곱의 백성들 안에서 그 왕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거기에 표현이 나오면 아주 평온 표현이 상당히 아주 장엄하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웅크린 수사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웅크린 수사자 웅크린 수사자가 그 사냥하는 모습을 막 그려내기도 하고 저들 약속의 약속의 이 자녀들 약속의 약옵의 줄기에서 이제 앞으로 왕홀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열받아갖고 뒤로 발락 자빠졌다고요 그래서 외우면 왕과 박수무당이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박수무당의 이름은 왜 발람이냐 이렇게 박수무당이 북치면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발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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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고 외우면 되는 거야 진짜로 발람 발람 했는지는 나중에 발람을 만나서 물어보시고 발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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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데 갑자기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야니 기뻐하소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전능하신 천주선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축복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발락은 그걸 보고 열받아서 뒤로 발락 자빠져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발을 구르며 손뼉을 치며 이 말은 화를 내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은 발락과 발람이 이제 이 발락과 발람이 왕과 박수무당으로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는 발람 사건 그리고 위에서는 어때요? 그 발람 사건이 밑에서 계속 저주가 계속 저주의 주술 주술 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기도 문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이 저주의 주술 문이 발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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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 이제 계속 저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둠이 어둠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 그 어둠을 딱 발로 딱 밟고 서서 모세가 이 세대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 그것도 신신당부하는 하느님의 명령의 율법과 규정의 말씀이 이제 모합형제에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힘이 얼마나 이 말씀의 파워가 크면 이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크면 어둠을 짓고 서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의 마지막 끝은 쉐마 이스라엘로 항상 마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죠 들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들어라라는 것은 쉐마 들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한테만 주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한테는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들어라 쉐마가 떨어지는 거야 무슨 의미예요 당신의 백성이니까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백성들한테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런데 이 쉐마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어적인 의미는 단순한 리슨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듣고 순정해라 그 순정이 거의 포함된 거예요 이게 택한 백성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거 택한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 말씀의 파워를 입에다 불처럼 불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그 어둠 그 어둠을 두 발로 딛고 서서 그 말씀을 불같이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특권입니다 그걸 하느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특권을 선포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규정과 법규를 준 게 아니거든요 특권이자 성별인데 두 번째 성별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방인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 넘어지고 죄짓더라도 내 말씀 안에서 넘어지고 죄져 갈등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출렁거리고 너의 마음이 힘들고 그렇게 무너지더라도 내 말씀 안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갈등해 나의 사랑이 식어질까 봐 갈등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 유혹을 견디는데 힘들어서 나를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가 유혹입니다만 오리게네스 교부 참 성의는 못 되셨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성인품에 오르시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신학의 부분 안에서 교부 교부들 중에서는 사실 따라올 만한 따라올 만한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분의 역량을 다 받았죠 모든 이렇다 할 교부의 거장의 교부들의 거장 거장인 그 교부들이 다 오리게네스 교부의 그걸 다 받았다 특히 아우크스테네스 성의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오리게네스 교부로부터 받았죠 그 교부가 말씀하시는 유혹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런 유혹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의 말씀을 들고 가서 특권이다 먹어라 들어라 듣고 순정해라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쉐마의 특권과 성별이 여러분 것인 걸 믿어주세요 아무나 여러분 말씀 자리에 안 앉혀놓으세요 근데 하물며 그 말씀의 능력을 입에 불같이 물을 때는 아멘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불같이 물을 때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 복을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진지한 마음을 품고 괜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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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진지하게 참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정말 복덩어리 신이다 시작 신하이산 카데스파네아 모아펄파 평지 여러분 정말 이 세 군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이렇게 뭐라 여러분 방 집에 가시면 여기는 거실 여기는 다용도 이거는 못 찾으셔도 돼 여러분 집안 구조는 다 못 찾으셔도 돼 아파트 구조는 다 잊어버려도 이 베이스 캠프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헤드 챕터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요 이 세 개의 세 개의 공간이 민숙이를 다 대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신하이산을 떠난 카데스파네아를 이동할 때 구름이 파란광네에 먼저 가서 앉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움직였으며 민숙이 10장 11절에서 12절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고 구름은 파란광네에 이르러 내려앉았다 라고 교제를 정리했습니다 자 본문 스케치 2번 넘어갑니다 본문 스케치 2번 넘어가면 자 이거는 자 민숙이가 똑같은 민숙이잖아요 근데 스케치의 구조가 다를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냐면 이것은 이동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본문 스케치를 아까 본 본문 스케치는 어떤 사건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민수나 그러니까 민수 관점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제가 2부에 제가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민수 관점이냐 그러니까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의 관점이냐 사건 광야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광야에서라는 관점이면 베미드바르 민수의 관점이면 1차 민수 2차 민수의 관점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두 개를 아까 그 관점으로 아까 지금 스케치를 1번을 본 거예요 그럼 스케치 2번은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동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동하는 관점 이건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보면서 이동 관점에서 스케치를 두 번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베미드바르 관점과 아리스모의 관점에 대해서 2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레마를 가져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2부에서 다루면서 광야 33장의 유혹의 이야기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스케치 여기 보세요 본문 스케치 여러분 그거 거기가 본문 스케치 1번이죠 내가 2번이라고 했네 본문 스케치 2번입니다 1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민숙이는 이제 성경을 보세요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민숙이가 1장부터 자 10장까지 쭈르륵 이렇게 자 10장까지 한번 쭈르륵 보도록 할게요 거기 우선은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도 이쪽에 본문 텍스트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시 또 볼 거니까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제 떠나는 신화의 광야를 떠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한 무대기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1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문단이야 한 챕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민숙이 10장 11절서부터 이제 떠났으니까 11절서부터 저 뒤에 끝까지 36장 13절 한번 보세요 36장 13절이 맺는 말이잖아요 네 고 맺는 말까지 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는 주님께서 예리고 앞 요르단 강가의 모합벌판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법규들이다 그리고 신명기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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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요르단 건너편 모합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시죠 지금 어디가 나와서 모합 땅이잖아요 아직 그리고 민숙이의 끝이 지금 뭐예요 모합벌판이에요 신명기의 시작이 지금 공간이동이 어디예요 모합벌판이에요 모합벌판 그러니까 지금 모합벌판을 그대로 물고 들어와서 신명기가 이 모합벌판에서 내위기를 다시 이 세대의 공감대에 맞춰서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사고방식에 재조명해서 다시 한번 신하이산 계약을 모합계약으로 갱신하면서 이 세대들의 공감대에 맞춰서 내위기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동이 없어요 이동이 없어요 왜냐 신명기의 끝을 쭉 한번 보세요 신명기의 맨 끝이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고 모세가 모세의 죽음까지 뒤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수화기 1장 1절을 보면 주님이 저기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 그랬죠 그러면 1장 1절 보셨어요 줄 치셨어요 여수화기 1장 1절 주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거기 그 34장 민수기 그러니까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거기에 어디를 보시냐면 5절에 보세요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어디서 죽었어요 모합당에서 죽었어요 누보산 있는 데서 죽었잖아요 전승상 우리가 누보산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 모합벌판에서 네? 네 위기를 네 위기가 성방 안에서 받아서 적었을 때는 1세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교육의 대상이 그런데 지금 모합벌판에 와갖고는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 앞에 앉아있는 대상이 2세대야 그럼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아직 이 2세대들은요 아직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또 고생 땅을 떠날 때 20살 20살 이상이 아닌 그 20살 밑에 어려서 고생 땅을 출발했거나 아니면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은 특징이 뭐냐 지금 할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렇죠? 고생 땅에서 받고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100% 할래를 못 받았죠 그 할래를 연결은 해야 되니까 여호수와서 5장 가보세요 여호수와서 이렇게 자꾸 연결해야 여러분들 것이 되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걸리더라도 여호수와서 5장 가보세요 5장 여호수와서 5장 가면 5장 그 5장 5장 길갈 축복 보세요 5장에 거기 보면 2절에 보세요 5장 2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래를 베풀어라 그러면 첫 번째 할래는 이제 어디인 거예요? 할래 받은 거는 응? 그렇죠? 고생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할래가 한 번 베풀어지고 광야에서는 할래가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는 할래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수와 자 어디냐면 할래를 베풀었다 4절에 보면 여호수와가 할래를 베푼 까닭은 이루하다 이집트에서 시작 줄 치세요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들 곧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래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어떻게? 태어난 백성은 아무도 할래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할래를 받지 못한 이들을 할래부터 시키는 거예요 영적 수치부터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영세받지 않은 우리 집안에 우먼거지라고 표현해 공동번역에서는 우먼거지 그러니까 할래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세례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냉담하던 집안의 식구들이 냉담을 푸는 거 이게 바로 길가래 축복이에요 이게 먼저 있어야 가난한 땅 점경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어야 무너진 경제도 회복하는 거예요 영이 먼저예요 물질보다 영적인 게 영권이 영적인 게 서야 물질도 쓰고 병마도 나가면서 건강도 세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 여수와 오장 굉장히 중요한 요걸 갖다 우린 길가래 축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너무 멀리 간 것 같네요 다 앞으로 와보세요 제가 연결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다시 와보세요 그럼 여러분 신명기가 신명기가 모아 벌판에서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아 벌판에서 선포했고 모아 벌판에서 죽었어요 모세는 그러면 신명기는 공간 이동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어떻게 해요? 모아 벌판에서 선포된 세 편의 설교로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밑에서는 발람발람 사탄이 춤을 추고 마귀가 난리를 치는 어둠이 부르스를 추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뒷고 서서 선포한 게 신명기라니까요 그 신명기가 파워를 갚는 거예요 파워를 하느님의 말씀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여러분도 집안에 그 어둠을 딛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능력을 받아 불처럼 터져나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힘이 달라요 말씀을 모를 때와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 안에 그냥 말씀이 그냥 확 밤샌다가 아멘 안 하니까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이 가슴 안에 그냥 확 차잖아요 아니 지금 안 해도 되는데 꽉 들어차면 그거를 어둠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 말씀이 꽉 차게 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아 두렵지도 않아 빗박을 하던지 팔던지 그래 너는 해라 나는 기도한다 난 오늘도 쉬운 맥성경을 들으러 간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치맥을 먹었지만 이제는 쉬맥을 먹는다 옛날에는 치맥 먹고 살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쉬맥 먹고 내가 이렇게 내가 믿음의 배짱이 생겼다 내가 이럴 시간이 지금 없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안 꽤 많아서 스케치 3번까지 가려고 자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58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자 신하의 산에서 있었던 내위기는 복습입니다 성막 속으로 싹 집어넣으면 돼 걔는 걔라고 해서 좀 이상하네요 그 경전은 공간이동이 없기 때문에 성막과 함께 이해해야 될 게 내위기였잖아요 성막의 소프트웨어였으니까 성막이 하드웨어라면 이 내위기는 오제사 7절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였잖아요 그래서 성막에다 쏙 집어넣어버렸어 그럼 신문기는 어디다 집어넣느냐 모압 벌판에다가 모압 벌판에 2차 민수 하고 났잖아요 그럼 1차 민수와 2차 민수 그 뒤에 그 뒤에 여러 가지 부록적으로 뭐 조직과 행정의 정비와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거 그 민수기 그 모압 벌판이라고 하는 곳에 신명기를 그냥 쏙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민수기와 신명기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까지 여러분 머리 이게 큰 그림은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앞에 민수기 이제 갑시다 민수기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민수기 1장에 이제 민수기 1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1장 1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1장 1절에 인구조사 나왔어요 요거 이제 병적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장에 병적조사하고 난 다음에 자 2장 가보세요 지파들이 이제 그러면 각 지파별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 신 거잖아요 일반 인구 센서스가 아닌 병적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보니까 지파들의 야영 위치와 행진 순서가 나와요 이건 지금 이동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파들의 야영 위치와 행진 순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레위인을 선택하시는데 11절에 보면 3장 선택하시고 나서 이제부터 레위인이 맞이다 이제 나의 레위인은 내가 이제 맞이로 갔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레위인들의 첫 번째 인구조사가 따로 나와 여러분 여기 느끼는 게 뭐예요? 레위인은 함께 쉬지 않았어요 인구조사할 때 열두 지파랑 똑같이 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3장 14절에 보니까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모두 사열해야 되는데요 그 레위인은 레위인은 그 첫 번째 인구조사 이게 레위인한테는 첫 번째 인구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의 그 17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줄 치세요 게르손, 크한,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 라인에서 이제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인 크하자손 줄기에서 크하자손 줄기에서 이제 아론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 크한, 무라리 게르손, 크한, 무라리 그래서 레위와 맏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사실 40절에 보면 41절에 이스라엘의 자손들 모든 맏아들 대신에 이제 뭐예요? 레위인을 내가 취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로 그러면서 이제 레위지파가 각시족의 직무가 이제 4장에 나와요 그럼 그 레위지파는 성별한 그 레위지파는 어떤 직무를 갖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챕터를 들어가서 보시면 1장부터 4장은 진영을 조직하는 거야 조직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다리처럼 긴 거 있죠? 거기 보니까 바깥 진영의 조직이 있고 내부 진영의 조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민숙이 본문 스케치 첫 번째 거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하나 한 문단 10장부터 36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1장부터 10장을 또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진영의 조직을 하는 이야기예요 진영을 조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영을 다시 말하면 정비한단 말이에요 조직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진영을 구성하는데 1, 2장은 바깥 진영의 조직을 하고 3, 4장은 내부 진영의 조직을 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장은 1장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전체 12지파를 다 인구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적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내외인들 지파들의 야영 행진 순서를 다 정해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다시 말하면 바깥 진영 조직이라는 말은 전체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러면 이게 내부, 외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진영, 지파들의 야영 위치를 한번 보면요 그게 2장의 지파들의 야영 위치와 행진 순서인데요 광야의 광야교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도, 광야 공동체는 성막 중심의 신앙 생활입니다 당연하죠? 성막을 이동하잖아요 성막을 이동해서 가서 지워놓으면 성막을 제일 먼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짓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내외인들이 성막에 제일 가까운데 내외인들이 지파들이 이렇게 야영을 먼저 쳐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모세와 아론 대사제와 그 다음에 게르선, 무라리, 그 다음에 크하자손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지파가요 다 이렇게 열두 지파가 아무데나 가서 진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는 동쪽에는 주블론, 유다, 이사갈 가드, 루벤, 시메오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세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 에프라인, 무나세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는 단과 납달리와 아세르가 이렇게 진영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아론과 모세를 중심으로 게르선, 크한, 무라리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이렇게 지금 쳐져 있잖아요 이들이 내외인이 먼저 성막을,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그 나머지 뒤에 열두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조직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여러분 2장의 1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충분히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33절 이건 줄쳐놓으셔야죠 거기 32절에 이렇게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지반별로 시작 지반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이렇게 부대별로 진영에 따라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나 내외인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사열을 받지 않았다 어찌 생각하면 성별해냈다 이거야 내외인들은 그리고 앞에 1장에 있는 인구조사는 12지파 전체가 병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외인은 병역에서 면제됐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1, 2장은 다시 말하면 그 바깥 진영 조직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찌 생각하면 12지파 전체의 조직을 지금 한 거고 3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 그죠? 아론의 아들 내외인의 직무 내외인을 선택했고 내외인들의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외인과 마다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면서 4장에 보니까 내외지파 각 시족의 직무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부 조직을 정비했다 아론 아론이라고 하는 그 내외지파를 중심으로 내부는 12지파는 아까 1, 2장에 다 했잖아요 행군 순서도 다 했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저기 해드린다면 자 행진을 할 때 이 행진을 할 때 순서가 행진을 할 때 순서가 여러분 12지파가 이제 행진할 때는 그 상태로 아까 말한 지금 이런 상태 이런 상태로 그대로 이거 어떻게 행진을 해 못하잖아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기물들 번제단이랄지 또 물두멍이랄지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해 등잔대 제사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다 싸서 또 어깨에다 매라고 책까지 다 만들어져 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성막 공부할 때 이 상태로 그대로 이동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이야기가 민숙이 여러분 그 아까 2장에 보면 행진 순서가 나와요 이 출발의 순서가 나오는데 첫째는 계약계가 맨 앞에 있습니다 이걸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읽으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날리 읽어보세요 자 계약계가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 자 머리 머리 머리가 있는데 머리지파가 있어 유다지파가 머리고요 그 다음에 어 루벤지파 머리고요 어 에프라임지파 머리고요 단지파 머리예요 그 이 지파들은 우두머리야 머리야 머리로 딱 서고 이 사람들이 이 지파가 앞에 서면 그 뒤에 이사갈지파와 주블룬지파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시메온지파 가드지파 문하세 베냐민 아세로 납달리지파 그러면서 자 계약계가 맨 앞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 성막의 물품은 게르손과 무라리가 관장하고 성소의 직기 이런 것들은 크아짜손 위에는 만지지 마라 이거 만지면 죽는다 소리까지 나와요 크아짜손한테 맡겨진 성소의 직비들은 만지지 마 그것이 닿는 날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 거룩한 이건 거룩하게 또 한 번 성별한 거니까 이게 성별되지 않는 사람한테 이게 닿을 경우엔 죽는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는 이런 순서들 그래서 1, 2장은 전체적인 그 다음에 외부적인 그 다음에 3, 4장은 내부 진영의 조직 그래서 아까 제사를 드릴 때 아론과 내위지파들의 직무와 어떤 시족의 직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진영을 내부 조직이 여기 3장부터 4장입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한 번 보세요 5장부터 보면 5장 5장 해보세요 5장의 내용을 보니까 부정한 사람의 처리가 어쩌고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이 6장 해보세요 나지르인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스케치 2번 스케치 할 때 그 법을 뽑아내 법과 스토리를 뽑아내는 구조 할 때 한 번 더 움직일 거니까 지금 한 번 잘 보세요 이거는 아까는 진영의 조직이었어 1장부터 4장까지는 근데 5장부터 10장은 진영이 어떻게 운영될 거냐 어떻게 이해가 좀 보이세요? 이해가 보이나? 이해가 가는 거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스케치를 가지고 읽어라 이거야 이런 스케치를 가지고 안 읽으면 꽝이다 이거지 읽으셔야 됩니다 시간만 있다면 같이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5장과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진영 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정결하고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나오잖아요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잘못된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간통 혐의를 받은 여자 얘기 나지르인이 뭐예요 나지르인 자체가 이미 봉원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결된 정결과 성결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5장 5장 그 다음에 6장 그 다음에 이제 7장 가보세요 7장서부터는 각지파 수장의 예물이 나와 그러니까 아까는 정결의 부분이라면 지금은 성결의 부분이야 각지파 수장의 예물 이게 뭐겠어요 수장들이 예물을 받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단에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봉원 예물로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받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따라오세요 자 7장에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마치던 날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정보죠 중요한 인폼입니다 그거 1장 1절에 7장 1절에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마치던 날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야 성막의 제물을 받치던 날 성막의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마치던 날에 그러니까 탈출기 40장 성막 봉원식과 연결되는 연결되는 스토리지요 성막 그러니까 탈출기 40장에 성막 봉원식이 있었잖아요 그날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어디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 맥이 가서 묶어줘야 되느냐 탈출기 40장하고 가서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됐어요? 그날에 모세는 성막에서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재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했다 탈출기 40장에 성별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성별했다라는 것만 40장에는 간단히 나오지만 지금 여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7장은 기름을 부어 성별을 했는데 그 성별을 각 수장 각 지파의 수장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더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절 따라서 잘 따라와 보세요 7장 1절부터 7장 1절부터 그 다음에 7장 그 89절 7장 89절 까지 7장 전체 7장 1절부터 89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성별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 만남의 천막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나와요 거기서 보냐면 그 게르선 무라리 크하 그들이 어떻게 술에 넉대와 소 여덟 마리를 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0절에 보세요 재단에 기름을 붓던 날 또 나오죠 이건 뭔가 암시적으로 어떤 의미를 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탈출기 40장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를 자꾸만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하루에 수장 한 사람씩 재단 봉헌을 위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12절 첫째 날 유다지파 줄 치세요 그 다음에 둘째 날 18절 이사갈 추장 나오잖아요 이사갈지파죠 24절 셋째 날 주블룬 30절 넷째 날 루벤 36절 다섯째 날 심해온 42절 여섯째 날에 가드 가드지파 48절 일곱째 날에 에프라임 54절 여덟째 문하세 60절 아홉째 날에 베냐민 66절 여덟째 날에 열째 날에 단지파 72절 열한째 날에 아세르자손 78절 열두째 날에 납달래 그쵸? 자 그리고 84절 보세요 이것이 줄 치세요 재단에 기름 붙던 날 또 나와 그쵸? 그리고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89절 줄 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주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거룹 사이에 있는 증언괴의 노인 속재판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곤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러면서 뒤에 그 등잔대 차려놓는 법서부터 이런 얘기들이 또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8장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디하고 지금 연결해서 동시화면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네 탈출기 40장 성막 봉원식 하던 날 그것을 지금 민수기에서는 각 지파의 수장들이 어떻게 속재재물을 첫째 날서부터 열두째 날까지 계속 열두째 날이죠? 열두째 날까지 받쳤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각 지파의 수장들이 예물을 어떻게 맞췄는지에 대한 내용은 탈출기 40장에서 볼 수 없으며 민수기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거가 사실 보충자료처럼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5장 1절부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8장 9장에 이제 바스카 지내고 그 다음에 10장에 드디어 10장 10절까지 해서 이제 이제 드디어 신하의 광야를 떠나게 되는 거기까지가 뭐예요? 진영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의 수장들은 이런 속재재물을 열두째 날로 매일같이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받쳐야 될 것이며 등잔대는 어떻게 체려야 될 것이며 그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보면 아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진영 운영에 대한 조직 이거는 진영 조직이라면 이건 진영 운영에 대해서 지금 민숙이는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스케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하의 산에 떠났어요 그러면 민숙이 10장 11절서부터는 카데스까지 이제 올라간 거 아니에요 파란 광야에 이르러 내려앉았다 신하의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11절 12절 보세요 눈으로 그쵸? 파란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4장 10장 11절부터 14장까지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자 11장쯤 되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불평 또 나왔어요 이제 불평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세요 미르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뭐 그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13장에 가니까 정탐사건 이건 불신앙의 문제였잖아요 불평과 불신앙의 문제로 38년 카데스 발생했어요 그리고 14장에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는 부분 보세요 자 14장 1절에 보니까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 칩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자선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거기 투덜거렸습니다 거기다 좀 박스 좀 쳐보실까요 자 그들에게 온 공동체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어버렸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계속 죽어버렸으면 죽어버렸으면 주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은 노행물이 되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칼에 맞아 쓰고 아내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아내와 어린 것들이 노행물이 아니 지금 필리스티아인들이 지금 내려와서 전쟁이 지금 났냐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노행물이 됐다는 등 칼에 맞아 쓰러질 거라는 등 어린아이와 우리 아내들이 전부 다 다 그렇게 노행물이 될 거라는 등 지금 뭐 갖고 걱정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두려워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14장의 투덜거림이야 일어나지도 않는 일 그래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니까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 그 걱정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어 그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4장의 부분까지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재기도 하는 대목 나오고요 이런 이게 나오면서 38년을 내가 40년 광야를 1년 하루 정탐한 걸 1년 따져서 난 이 광야에서 다 죽어 넓어버려질 때까지 먹다 죽은 인생이 될 때까지 사명 잃어버렸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잊어버린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지 목적지가 이 카데스냐 아니잖아요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잊어버렸어요 그 대목이 11장 1절부터 14장 45절까지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신하이산에서 카데스까지 10장부터 14장의 얘기가 움직이면서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데스에서 모합까지의 이야기는 15절에 보세요 15장에 보세요 곡식재물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쭉 제사의 규칙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보시면 자 16장의 코라다다 나비람의 반역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 17장 지나서 18장 사제와 내비인의 직무 19장에 보니까 정화된 물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드디어 아론이 21장 20장의 무리바 사건 21장에 아론이 호루산에서 죽고 그리고 구리뱀 사건 한 번 있죠 그리고는 그 사건이 이제 22장까지 갑니다 22장에 21장 31절에는 아모리인이 땅에 자리 잡았다 동편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2장에서부터는 무슨 사건이에요 발람사건이에요 발람사건이 신탁 1, 2, 3, 4가 22, 23, 24 그죠 24 그리고 이제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36장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5장부터 36장 끝에까지는 카데스에서 무압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에는 신하이산에서 카데스까지 이야기예요 여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그럼 제가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만 자 그럼 이제 58페이지 민수기의 본문을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서 스케치해 봅시다 1번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 신하이산에서 시작 신하이산에서 있었던 일들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직화하여 민수하여 군사정비하고 행군 순서를 정하고 진영의 배치를 정한다 내위인은 따로 사열하여 성막힘을 맡긴다 나지르인 내위인의 봉원식 바스카를 지내면서 진영을 성결하게 한다 이거 우리가 아까 다 본 거잖아요 그쵸? 2번 신하이산을 떠나 시작 신하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이제 10번부터는 시작 신하이산을 떠나 카데스로 카데스에서 38년 방황하고 드디어 모아평지에 도라라는 내용이다 민수기의 본문 스케치 모두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6장으로 구성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동성막으로 이동성막을 중심으로 부대 편성을 해서 아까 봤잖아요 레윈이 먼저 안쪽에 다이아몬드로 배치되고 나머지가 12지파가 질서있게 정해져있다고요 동서남북에 아무데나 섞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에 가서 자기가 자리에 가서 그 12지파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자 그래서 신하이산을 출발해서 모아평지까지 유랑생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본문 스케치야 지금 이 민숙이가 갖고 있는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것들 잘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요게 지금 제가 쭉 설명한 부분들이에요 한 번씩 여러분 참고를 찾아보시다 보면 이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광야 여정 준비 단계와 계획의 실행 단계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 자 민숙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하의 광야의 최루하면서 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나왔잖아요 공동체의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이거 아까 지금 한 거야 이거 앞에 찹터 한 거야 지금 그거를 장절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러분 그건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4번에 행진할 때 집합열 순서 제가 찹터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실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6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족과 집안에 따라 깃발 아래 치고 자기들의 깃발 아래 치고 진도 치고 출발한 거 이거 아까 자 순서대로 제가 다 그 찹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요건 줄치겠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질서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에 맞춰 창조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성막 이동할 때도 하느님의 영적 질서에 따라 행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수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 질서라는 단어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민수기 구조 이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그 스케치는 이제 한편으로 이제 한쪽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잊어버리세요 그 찹터는 자 이 찹터는 민수기 구조가 스토리 막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 중심에 이야기 중심과 하나는 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렇게 규정과 법규 법 이야기와 스토리 중심을 섞어서 해놨다 이 소리야 제가 이제 이게 해드리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요거는 제가 반쪽만 이 설명하면 뒤에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니까 뒤에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보세요 이 반을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서부터 자 5장부터 6장은 법이야 법 얘기를 하는 거야 7장부터 9장은 어떤 사건이야 스토리를 얘기를 해 그리고 또 10장은 또 법 얘기가 나와 그리고 1장부터 14장은 또 스토리 얘기가 나와 그리고 15장은 또 법 얘기가 나와 그런데 자 요 지금 5장 6장 그럼 이게 5장 6장하고 이쪽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18장 19장이 이게 법이야 이게 같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돼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7장부터 9장의 스토리가 이렇게 이쪽에 27장의 이 스토리하고 이렇게 또 대조 이렇게 같이 대치돼 있어요 법 이거 법이잖아요 28장 30장 이게 법이에요 이거는 스토리예요 31장 이렇게 제가 그랬으면 데칼코마니처럼 이것도 양쪽이 대치되는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대치돼 있어요 앞에 조금 한번 볼게요 몇 개 찾아보면 알죠 자 우선은 5장부터 6장 한번 보세요 민숙이 5장 6장 아까 민숙이 5장이 부정한 사람의 처리 잘못에 대한 배상 간통요함이 받은 여자는 어떻게 식별하고 뭐 어떻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결 예식을 하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6장도 나질의인에 대한 규정들이잖아요 머리에 면도칼 대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제에 대한 축복이나 그런 얘기들이 나와 그러니까 5장부터 6장은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5장부터 6장 앞에다가 법 이렇게 써놓으세요 법이야 그러니까 법을 그러니까 그건 율법이야 5장부터 6장은 법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부터 거기는 첫째 날은 누가 바치고 2째 날 둘째 날은 누가 바치고 여섯째 날은 누가 바치고 그래서 열두째 날은 어떻게 됐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7장부터 차려 놓은 레위인의 봉원식이라든지 복무 기간 그 다음에 9장의 바스칼을 어떻게 지냈으며 9장 15절에 가니까 광야에 구름이 어떻게 올라갔고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물렀으며 이런 건 뭐예요 스토리야 스토리 이야기 스토리라고요 그 안에 법이 안 섞여 있는 건 아니지만 스토리 중심으로 꾸려서 간다고 근데 그게 잘 보면 법만 모아놓은 부분이 있어 스토리 안에 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스토리 중심으로 끌고 간 게 있고 법 중심으로 끌고 간 게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읽어보면서 진짜 그러네 스토리 안에 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법을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간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5장 여기 5장부터 6장까지 법 여기 법만 한번 골라볼게요 여기 5장부터 6장 법 10장 법 15장 법 그죠 그러면 이게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0장 나팔 신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신호도 보면 법이에요 두 개 나팔을 같이 불면은 공동체가 만남에 천방하기로 모이게 되고 출발하기 전에 비상 나팔은 어떻게 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법 얘기야 이게 법 얘기가 나오면서 10장에도 보세요 그 신화의 광야를 떠날 때도 보면 유다지파는 진영의 기빠를 하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뭐가 앞에 계약계가 맨 앞에 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떤 일종의 규칙들이야 주정들 법규들 이런 것들이 지금 10장에 계속 10장에 계속 법규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보세요 15장에 가니까 여러 재물에 곁들이는 곡식 재물과 재주 그래갖고 15장에 나올 때도 보세요 희생재물을 바칠 때 친교재물을 바칠 때 숫소를 어떻게 하고 숫소에게 곁들인 고운 곡식 가루는 몇 안간은 10분의 1 그러니까 고운 곡식 가루 9절입니다 고운 곡식 가루가 10분의 3 에파에 기름 반 신을 섞은 곡식 재물을 올려야 되고 11절에 소 한 마리 숫냥 한 마리 더 안 읽어도 알으시겠죠 그런 것들의 규정의 법들이 제사법 또 무슨 또 어떤 우리로 말하면 민법 사람이 누구에게 부지 중에 잘못을 했을 때 배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며 뭐 이렇게 사법이며 행정이며 이런 법들이 총망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반죽의 봉험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빵에 빵을 먹게 되는데 뭐 어떻게 반죽을 할 때는 다장마당의 봉험물처럼 받쳐야 되고 실수로 죄를 지을 때 벗는 재물은 그게 어떤 재물을 써야 되고 안식이를 어긴 자에 대한 벌은 그 32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옷자락에 다는 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해하셨어요 이제? 이제 그만해도 아죠? 그러니까 자 법만 뽑아낸다 그러면 법만 법만 뽑아낸다 그러면 5장과 6장의 법 18장, 19장의 법 10장도 법 28장, 30장도 법 15장 법 33장부터 30장에서부터 50절부터 36장까지도 법 내용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렇게 서로 어때요? 서로 이렇게 1, 2, 3, 4, 5를 했을 때 이렇게 대치를 이루더라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신학자들은 이런 것만 보이나 봐요 그런데 저희는 이건 상관없어 이거는 그냥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스케치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보는 안목에 대한 퀄리티를 조금 높일 수는 있어 그치만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건 가운데야 이게 도대체 왜 있냐 이거지 이건 그건 왜 있냐는 거야 아니 이거야 못 보던 거 봤으니까 감사해 못 보던 거 보여줬으니까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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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저 가운데 이 논문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법과 스토리가 번갈라 가면서 법이 나오고 스토리가 나오고 법이 나오고 스토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로 섞어서 섞어서 섞어치기처럼 법나고 스토리가 어저께 얘기를 해야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한테 반항하느라고 내가 나가서 독립해야지 아버지한테 반항하느라고 그리고 교문위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공장 거기 가서 뭐 했냐면 가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서 입사를 했는데 뭘 시키냐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뭘 시키냐면 그 콘 껍데기가 콘이 있고 과자 있어요 그럼 콘 넣고 과자 넣고 이거 이거 과자 넣고 껍데기 넣고 과자 넣고 껍데기 넣고 이거를 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아 그 오래된 사람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막 손이 안 보여 막 이런 모습 이만한 거 하나 착 갖다 놓고 이렇게 딱 돼 나는 가서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아구리가 젖어있는 그 선을 맞춰야 돼 선을 잘 맞춰서 해야 되거든 근데 하다 보면 막 두 개가 들어가고 응? 또 과자도 두 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또 아니 그 미리 보면 괜찮은데 여기까지 다 온 다음에 두 개가 있는 게 보여 하 짐 맞추고 싶어 그럼 이제 다시 또 거기까지 또 다 끌러내갖고 그거 빼내야 되잖아요 두 개 들어간 과자를 그거 또 빼야지 뭐 선 맞춰야지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박스 갖다가 막 서너 박스씩 막 한 시간에 해내는데 나는 하루 종일에도 한 박스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장장이 3개월쯤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딴 데 알아보라고 이렇게 잘렸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게 그거라고 법 늦고 스토리 법 늦고 스토리 법 늦고 스토리 법 늦고 스토리 법 스토리 법 스토리 법 스토리 법 법 되면 안 되는 거야 스토리 스토리 되면 안 된다고 다시 빼야 돼 구조가 저렇게 생겼다고 응?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그래 법 스토리 법 스토리 법 법 안 되고 스토리 스토리 안 돼 근데 그게 못 줬다고 그럼 그건 이제 눈물의 핵심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잘 보세요 이 5장부터 시작했고 15장까지를 지하 15장에 한번 보세요 15장에 여러 제주가 어떻고 술에 다는 옷이 어떻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6장부터 16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냐면 1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츠하르의 아들이고 크아세 자손이며 내위의 증손인 코라가 이 코라가 주동자입니다 내위의 내위의 증손인 이 코라가 주동자예요 코라가 누구? 루벤의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 그리고 펠렛의 아들 온과 함께 함께 뻔뻔스럽게 행동하였다 이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맞서서 일어났어요 이들은 집회에서 뽑힌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줄치세요 3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어요 줄칩니다 당신들은 너무 하오 그랬죠? 너무 하오 뭐가 너무해? 그죠?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거야 자 이 코라라고 하는 사람 내위 증손이에요 이 모래 모세와 아론 아론 특히 아론은 뭐예요? 대사제 줄기로 내위기를 우리 내위기 기억나세요? 모세가 이렇게 아론이 서품을 받은 게 몇 장? 어디서 어디서 임직식을 해요? 8장 어휴 기억하시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삼지창 기억하시죠? 모세 모세가 아론이 임직식을 했어요 그리고 9장에 첫째 사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뭐예요? 속된 발로 속된 불을 썼다 죽은 나다까비의 죽음이 나오죠 기억나셔야 돼 이제 그 내위 내위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코라의 말 뜻은 뭐냐면 우리도 내위인이라는 거지 그리고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해 니들만 거룩해? 우리 다 거룩해 그러니까 뭐야 왜 왜 우리를 자꾸 우리를 짓밟고 올라서서 권력을 누리려고 그러고 깝치는 거야 이거야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코라가 이제 내위 중선의 코라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누베네 자선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 그러니까 거기 제목이 나오잖아요 코라 다탄 아비람의 반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론의 아론의 성별된 아론의 성별 아론의 성별에 성별시킨 하느님이 성별하신 아론의 성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주 이게 하느님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자 코라 다탄 아비람의 반역인데요 이게요 자 16장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렸고 어쩌고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내일 주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오라 그때의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내 위 자손들아 너희야말로 너무하는구나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자 8절 읽겠습니다 내 위의 자손들아 시작 내 위의 자손들아 제발 들어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려내셔서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 성막에 일을 맡기시고 공동체 앞에 서서 그들을 보살피게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말이냐 그분께서는 너를 그리고 너의 형제의 내 위인들을 모두 너와 함께 당신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뭐 맞아 동그라미 치시고 박수 치시고 언더라인 치세요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구나 너와 너의 무리는 바로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것이다 거기에 주님을 거슬러 이것도 박수 치세요 지금 그들이 하는 불평과 또 그들이 하는 반역은 엄격히 말하면 아론의 성별에 대한 반항이에요 아론의 성별에 대한 반항 우리 모두가 거룩한데 왜 거기서 사제를 뽑아야 되는 거야 레위인이 그 일을 다 하면 되는 거지 레위인이야 제사 지니고 속죄죄 드리고 친교죄 질이고 대속죄일을 하면 되는 거지 레위인이 하면 되지 굳이 레위인에서 왜 아론의 줄기를 또 성별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거슬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누구인데 너희가 그들에게 투덜대느냐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위해서 군주 노력까지 하려 그런다 어쩐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뒤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뭐를 내려요 징벌을 내리죠 그래서 이 코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결국은 35절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삼켜버립니다 땅이 벌어지면서 마치 지진과 같은 형상이겠죠 그러면서 250명을 삼켜버려요 이게 이제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징벌로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니까 벌받아 죽은 이의 향로로 재단을 씌우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불탄자리의 향로를 모으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뒷마무리가 나와요 그리고는 6절에 보세요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게 되고요 16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줄 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집안의 수장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12개를 거둔 다음 수장의 이름을 각기 그 지팡이에 새겨라 그리고 아론의 이름을 레위 집안의 지팡이에 써라 각 집안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 안 줄 치세요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언판 앞에 놓아라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도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론의 지팡이오 지팡이에서만 싹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지팡이에서 싹이 돋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게 지금 민숙이 전체잖아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민숙이 전체의 스케치는 이렇게 법을 이야기하다가 스토리가 들어가고 법 얘기하다가 스토리 놓고 법 얘기하다가 스토리 놓고 법 얘기하고 법 얘기하다가 스토리 스토리 법 스토리 법 이렇게 이렇게 섞어찌게처럼 마치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민숙이가 그런데 법 골라내고 스토리 골라내고 나서 딱 보니까 16장에서부터 17장이 하나의 비유 포인트처럼 하나의 비유 포인트처럼 기둥이 하나 쓰더라 이거예요 민숙이 구조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 세운 것은 뭘까라고 보니까 1장부터 14장은 이미 스토리적으로 해서 이게 행정 조직 우리 아까 봤잖아요 1, 2장은 외부 행정을 조직하고 내부 행정은 3장, 4장에서 하고 그래서 1장부터 4장이 이제 초속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법 스토리 법 스토리 법 스토리로 가는데 나머지 16장하고 17장을 보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크게 기둥이 하나 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코라, 다탄, 아비람의 반역의 목적은 아론이었다고 우리도 똑같은 내외인인데 왜 너희들만 더 거룩하게 성별된 거야 왜 제사는 너희들만 드려야 돼 우리는 왜 내외인으로서 우리도 똑같은 내외인인데 우리는 시키는 일만 하고 아론 그 줄기들은 왜 그렇게 성별돼서 사제직이 왜 우리로부터 성별되어야 되느냐 모두가 더 거룩한데 이런 말을 이제 하면서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반역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가세해서 합세한 사람들이 25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다 땅이 벌어지면서 다친벌로 땅이 삼켜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니까 16장과 17장에서의 목적은 성별된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렇죠? 반기를 들면 이거는 영적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하느님께서 영적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동자는 누구라고요? 내외의 증선이었던 누구? 코라 내외의 증선이었던 코라 코라가 주동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탄이 가세했고 다탄과 아비람이 있었고요 다탄, 아비람 물론 다탄은 르벤지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5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은 재앙을 불러왔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재앙은 참사를 낳게 됐어 우리가 지진이라고 표현한다면 지진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250명이 다 죽었다고 몰살했다고 그런 재앙이 참사를 낳게 됐어 그런데 이 참사를 낳게 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참사를 낳게 됐을 때 아까 우리가 한번 눈으로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만 이 부분 볼게요 17장 6절 보세요 17장 6절에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합니다 지금 누굴 공격한 거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누가 공격당했어요? 아론이 공격당했어 아론이 공격당했어요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6절부터 이튿날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은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하며 투덜거렸다 아직까지도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려요 아니 자기네들 잘못한 걸 생각 안 해 니들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이거지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쌍란지팡이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권위를 확립해야 되겠으니까 자 공동체가 7절 시작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오자 둘은 만남의 천막을 향하여 돌아섰다 그때 구름이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줄 치세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제가 혼자 한번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천막 안으로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갔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공동체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줄 치세요 한순간에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250명은 꿀꺽 삼켰어 땅이 징벌의 그 반역은 재앙을 불러왔고 재앙은 참사를 일으켰어요 그랬는데도 불평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징벌이 징벌이 죄를 해결하는 건 아니야 거기 보세요 10절에 9절에서 너희는 이 공동체에서 물러나라 내가 그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그러자 그러자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 거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이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1번 써놓으세요 아론은 아론은 속죄 아론이 아론이 속죄 속죄를 아론이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 죄를 대속해 그 죄의 사암 때문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를 위해서 엎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10번에 보면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 말은 뭐예요?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말은 속죄는 뭐냐? 속죄는 항복이에요 이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속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 말은 항복하는 거야 여러분이 아론과 같은 아론과 같은 몫을 정말 여러분 가정에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항복이에요 항복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속죄는 항복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속죄는 항복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 왜 우리 장부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왜 내가 우리 아들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시아버지가 잘못한 일을 내가 왜 이거 보속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는 일단 항복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항복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항복의 의미라는 걸 표현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어서 공동체계 가서 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자 예식은 누가 거행해요? 아론 자 함께 엎드렸어요? 항복했어요 근데 예식을 거행할 때는 아론 보러 하라 그래 왜? 사제직이 성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격분이 터져나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줄 치세요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들고 공동체 가운데로 어떻게 했다? 뛰어갔다 2번 속죄는 속죄는 어떤 거냐? 김박성입니다 속죄는 빠를수록 좋아요 하느님께로부터 속죄하라는 재단 쌓으라는 명령이 있으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쌓는 게 좋아요 속죄는 항복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속죄는 김박성을 갖고 있어 빨리 움직이는 거야 아휴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겠지 한 50가지 돈 좀 벌다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김박성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 가운데로 뛰어갔다 하잖아요 아론이 근데 그 공동체 가운데로 걸어간 것도 아니라 어떻게? 뛰어갔어 아니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이런 대목 나오는 거 좀 오늘 이렇게 조금 신선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아론이 아론과 모세가 한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어떻게 한다? 첫째? 항복부터 시작하는 거야 항복해야 돼 항복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생각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그런 어떤 진행의 상황들 내 사고 방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깊은 세계관들 내가 이때까지 고집부렸던 방법들 엎들 방식 그거 다 항복하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 엎드린다라는 뭐야? 엎드리면 뭐만 보여? 땅에 엎드려 그러면 뭐만 보여? 땅만 보이잖아요 땅만 바닥이 보이잖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향로를 들고 와서 속죄의 이식을 거행하시오 그랬는데 그 백성들한테로 어떻게 해요? 뛰어갔다 그러잖아 그 뭐 뛰어가? 걸어가도 하는 건 마찬가지지 걸어가서 하나 뛰어가서 하나 그거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어쨌든 속죄의 이식을 거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건 한 시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빠른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긴박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자 그래서 12절에 뛰어갔습니다 백성들 사이에는 이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시작 그는 향을 넣고 백성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미 재앙이 막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막 뛰어가가지고 그 향로에다가 향을 막 넣어 향을 넣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이식을 그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지지고 먹는 과정에서 아비 교환의 그 상황에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그 상황에서 죽어 널부러져 가는 그 상황에서 향로에 향을 넣고 향을 치기 시작하면 속죄의 이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 고향했어요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13절 줄 치면서 읽으세요 그가 시작 크게 시작 그가 죽은 이들과 산이들 사이에 서자 어디 사이에 섰다? 죽은 이들과 산이들 사이에 섰어 속죄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형편이 어려운데 미산 한 대만 넣어야 된다 그럼 죽은 자와 위해서 넣어라 연옥에 계시다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아니냐 산자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 산자는 기도받을 기회가 있어 산자는 고난 중에 빚어질 기회가 있어 산자는 청화될 기회가 있어 산자는 주님 만날 기회가 있어 산자는 성찰할 기회가 있어 산자는 하느님 만나고 변화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죽은 자는 그럴 기회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산자만의 속죄 갖고는 안 된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물론 이거는 팩트적인 의미 안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 잡혀지고 있고 아비 귀환해서 이 사람은 죽고 저 사람은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어떤 상황에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걸 해석한다면 속죄는 죽은 자와 산자를 함께한다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뭐가 그치더라? 재앙이 그치더라 재난이 그치더라 여러분 어쩌면 이게 오늘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응답이 아닐까요? 첫째 속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항복부터 시작 나부터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항복하고 모든 거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긴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초를 다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촌음을 아끼지 않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죽은 자와 산자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재앙이 그친다라고 재난이 그쳤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 그러면 이제 아론은 자 지금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사실 아론을 공격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론이 공격을 당했어 아론이 성별에 대해서 성별 하느님이 성별하신 아론의 하느님이 아론을 성별한 그 성별 자체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이 공격을 당했어요 레위인들에게 그런데 하느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는 특별한 영적 질서를 세우시는 중요한 사건이며 이 사건은 공격당한 건 아론인데 이 아론의 속죄제가 중요한 중요한 이 단어입니다 공격당하는 그 아론이 그 아론이 뭘 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지내는데 항복하고 엎드려서 그야말로 배를 땅에 깔고 엎드리는 자복하는 의미 안에서 그 백성들 그 재앙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 기가 막힌 그 기가 막힌 그 어마어마한 재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재앙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지지고 묶는 과정 속에서 아비규환 속에서 그 그런 아비규환에 일어나고 그냥 그런 어떤 갈등과 소리 지름과 죽어 나자빠지고 죽은 자 산 자 정신없이 막 뒤섞여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난의 그러니까 재앙 재앙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갔어 뛰어들어가서 보세요 뛰어들어갔으면 뛰어들어갔으면 여러분 아론은 어때야 될까 여러분이 아론이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아론이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뛰어들어갔는데 그것들이 지금 하느님이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막 죽어 나가고 난리가 났어 죽은 자 산 자 사이에 설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이 아론이래 봐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유 꽃이다 아유 그래 역시 하느님은 살아계셔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안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만감이 교차하는 복수심과 뭔가 뭔가가 이렇게 보상이 채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항복하고 속죄의 긴박성을 가지고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은 자 산 자 사이에 서서 향을 뿌리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속죄제에 속죄제를 올릴 수 있는 그 바닥에 엎드려서 포기하고 내려놓은 아론 쉬운 얘기 안 해요 쉬운 얘기 쉬운 얘기 안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아론처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될 부분은 하느님이 아론을 성별했잖아요 그쵸? 성별했는데 반역이 일어났어요 아직까지 권위가 권위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거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속죄제를 지내는 속죄제를 지내는 엎드림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자 자에 서서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론에 대한 상처를 하느님이 딱 붙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때는 하느님의 은혜가 아론의 상처를 덮어버리는 거죠 이게 속죄예요 속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속죄는 하느님의 은혜가 덮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은혜가 덮어지니까 그 백성들의 재앙이 얼른 끝나는 거 그 백성들의 재앙이 내려져서 그 안에서 그렇게 뒤죽박죽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 지르고 비명을 내고 죽어 나자빠져 가는 그 어려운 상황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아론이 빨리 뛰어들어가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향로에 향을 넣고 향을 치고 그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죽은 자 산자 사이에 서서 속죄죄를 거행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아론의 상처를 딱 붙들고 은혜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잡을까요 우리 구원의 때가 돼야 그 영혼 기도 나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상처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들 안에 움직였던 그 상처들 있잖아요 그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가족에 대한 축복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진심어린 눈물의 기도는 안 나와요 여러분은 나오시나 보죠 그러면서 뭔가 뭘 느껴요 내가 느끼죠 내가 내가 왜 그러지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우리 시동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영세받게 해달라고 지금 예비자 교리반 들어갔으니까 끝까지 잘 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미운 짓만 해 미워 죽겠어 알어 안다니까 속죄의 죄를 지내야 될 사람은 나며 땅에 엎드려야 될 사람은 나며 초놈을 애껴서 기도해야 될 사람도 나며 죽은 자 산자를 놓고 기도하며 그 시동생의 그 영혼이 이번에 예비자 교리반에 들어갔으면 무사히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도해 줄 사람은 우리 집안에서 나밖에 없어 나가 아론이야 내가 아론 아파 죽겠네 내가 아론이야 아론 나밖에 없어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시동생은 무사히 영세 못할 수도 있어 아무도 기도해 준 사람이 없어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에 오로지 향을 피울 수 있는 사람 땅바닥에 엎드려서 나를 다 항복하고 내려놓을 사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와 훈련으로 보석해야 될 사람은 아론은 나밖에 없어 근데 꼴 베기 싫어 그렇죠 왜 얽혀진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세요 민수기에서 민수기에서 이 가운데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수기의 양쪽 법과 스토리를 이렇게 빼놓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살 발라놓듯이 발라놓고 나니까 16장 17장만 딱 남는데 그게 뭐냐 아론에 대한 영적 질서를 확립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돼 있으며 그 아론의 아론 자체만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속재재가 부각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속재의 역할은 하느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아론이 해야 될 일이고 아론의 속재재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속재재가 재난을 그치게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할 사람 또 보속해야 될 사람 훈련해야 될 사람 문 하느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좀 아멘 한번 크게 해볼까요 자 하느님의 은혜로 보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느님께서 그냥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아론으로 잘 세워져서 속재재가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의 재난은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성 하기 전에 민숙이 스케치 두 번째는 결론은 뭐예요 가운데 아론에 대한 속재재가 부각이 되면서 양쪽은 법과 스토리의 구절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한 번 보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재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숙이가 한 번쯤은 스케치 될 수 있다 왜냐 광야에서 굉장히 아론의 성별은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래야 이 아론의 성별이 중요하니까 결국은 신명기 거쳐서 이제 가난한 땅 들어갔을 때도 어때요? 가난한 땅 들어갔을 때도 이제 이런 제사장의 역할과 성막과 이런 제사와 이런 것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데도 이것은 중요한 영적 질서가 되는 거죠 영적 질서 차원에서 스케치 2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보면서 이해는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큰 거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영적 질서를 통해서 영적인 질서 가운데 가장 큰 아론의 줄기 제사장의 줄기로 민숙이를 한 번 봤습니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식사가ала 전해 여성미가 성령의 손을 설정한 영적인게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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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감사합니다.